나는 솔로, 돌싱글즈, 하트시그널, 솔로지옥, 환승연애 이런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애 콘텐츠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남의 연애를 시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이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무려 30여 개가 방영됐다고 해요. 이건 뭐 거의 신드롬급이죠. 왜 우리는 지금 화면 속 남의 연애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1년 연애 프로그램의 원조 짝을 연출했고요. 지금은 나는 솔로를 제작 연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촌장 엔터테인먼트 남기홍 PD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생긴 분이셨군요. 항상 뒷모습만 봤어. 그렇죠. 오늘 드디어 앞모습을 봅니다. 남 PD님 반갑습니다. 2011년에 SBS PD 시절에 그때 짝을 만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그 연출자시고 그리고 나서 10년 뒤인 2021년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연애 프로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남규홍표 연애 프로그램의 매력, 성공 비결은 뭡니까? 글쎄요. 제가 연애 프로만 해서 성공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든 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저 사람 거 뭔가 진짜 같다, 진짜다 하는 게 있고 짝도 그렇지만 나는 솔로도 그 본질에서는 비슷해요. 진짜다. 원래 추구했던 사랑에 대한 본질, 인간에 대한 모습의 그 다양한 이해, 이런 것들은 추구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짜 같은 걸 다 드러내고 진짜만 보여주자 해서 기획한 게 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감남 을녀 같은 내 친구 같은 지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좋아하기도 하고 설레어하기 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게 매력이다. 그렇죠. 저희 처음에 할 때도 사회의 축소판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게 짝인데 거기서 나는 솔로는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는 그냥 본질에 더 충실하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짝 때도 남자 1호, 2호, 3호 이런 식. 이번 나는 솔로 때도 영식이, 영철이, 순자, 옥순. 왜 이렇게 익명을, 가명을 쓰세요? 사실 그건 전문적으로 그냥 포맷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틀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기억을 시켜야지 그 프로그램에 고유한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1호, 2호, 남자 1호, 2호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도 영수라든지 영철이, 영숙이 이런 친근한 어르신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은 조금 이렇게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기억되기 쉽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담는 느낌. 또 친근한 주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름을 활용해서 친근감을 더 높이고 그런 거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출연 경쟁률이요? 네. 어쨌든 제가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요. 가장 매력적인, 인간적인 매력이 좀 뚜렷하다. 그리고 직업이나 신분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고 있어요. 사전에 그럼 면접 보시잖아요. 그 기준이 그런 거예요? 지원자들 중에서 다 볼 수는 없어요. 1차적으로는 좀 괜찮다 싶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다는 기준이 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약간 좀 확실하신 분들, 느낌이. 일단 신분이 좀 확실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느낌? 방송적인 느낌도 좀 확실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기타 약간 불순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는 누구입니까? 다 일일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구기, 광수, 옥순, 영숙 그 세 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구기, 광수, 옥순. 때문에 세 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정신과 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분하고, 마케팅 하시는 여성분이었는데, 옥순 씨가? 광고회사 다니시는 분하고, 금융... 그 상각관계... 네네네. 그분들이... 사실 저는 되게 애청자여서, 누구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겠는데, 왜 이분들이에요? 일단 프로그램에서 가장 솔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상 어떻게 보면 묘하게 드라마로도 쓸 수 없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진짜? 그리고 어쨌든 가장 볼만한 게 또 삼각관계고, 결말도 드라마틱해서...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딱 일주일 합숙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막 설레여하기도 하고, 가슴하길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울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사랑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처음에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몰두하게끔만 하고, 사실 다른 것들은 다 걷어내잖아요. 사랑에만 집중해봐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 다른 걸 다 걷어내고, 일상을 걷어내고... 그렇죠. 오롯이 본능, 사랑이라는 본능에 집중시키면... 네네네, 예를 들어서 생각도 그런 거죠. 여기 와서 딴 것보다는 오로지 짝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사랑 문제, 이 문제만 집중해봐라 하면 감정이 거기에만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는 현실로 돌아가면 금방 그 커플들이 깨질 것 같은데, 결혼한 커플이 한 6쌍 된다면서요. 이럴 때는 굉장히 피디로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절실하면 그냥 또 바로 결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짝보다는 조금 정년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모신 결과이지 않나... 바로 결혼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관심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출연자들에 대한 악플이랄까요? 지나친 관심이 악플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다 일반인이어서 그렇게 어떤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 좀 힘들어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사실 그 내상을 조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 1차적으로 출연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소수의 그런 것들에 크게 상처받지 말고 꿋꿋이 이겨내라 하고... 격려를 하세요? 네,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약간 멘탈도 좀 면접 볼 때 보시나요? 네네, 그렇죠. 엄청난 관심을 이분이 받게 될 거라는 걸 피디님은 미리 아시니까. 그렇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모든 분들이 그냥 직감하고 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출연자가 진짜 사랑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준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작정하고 나온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런 느낌이 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우려가 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출연했다고 단 한 가지 목적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더 부각되는 분들은 제가 제외를 하고. 그걸 걸러내시는군요, 그거를. 네. 일단 1차적인 목적이 그거면 아무리 좀 괜찮은 매력적인 출연자더라도 일단은 걷어냅니다. 아, 좀 상업적으로 이분이 나중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나면 무조건 탈락. 네, 네. 그렇습니다. 걸러내도 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부가적으로 나는 직업이 있는데 이게 또 부가적으로 또 이렇게 또 제2의 제3의 뭐가 된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또 개인이 또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남의 로맨스에 열광하고 있는가. 저는 나는 솔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한 30여 개까지 늘고 또 굉장히 많은 프로가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왜 지금 대한민국의 연애, 리얼 연애 다큐, 리얼 연애 예능 전성시대가 맞는가. 왜 신드롬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남 PD도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시장에서 통하면 유사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면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 분명히 그중에 또 굉장히 잘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또 나오고 그것들을 또 즐겨볼 수 있는 시청자층이 자꾸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연애 장르 이거는 굉장히 또 시장이 넓은 거라서 잘만 만들면 또 통해요. 그리고 또 요즘 연예인들 어떤 거에 비하면 좀 접근성도 높고.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먹방을 보는 심리하고 연애 예능을 보는 심리가 유사하다. 뭐냐면 남의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 느끼고 남의 연애, 남의 사랑을 보면서 또 내가 못하는 대리만족을 지금 느끼고 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는 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연애는 못해. 그런데 남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설렘을 좀 느끼고 싶고 이런 것도 작용하는 걸까요? 지금 뭐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3년여 정도만 지속됐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나는 사람 만나기 힘든데 저 제한된 공간에서 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대리만족하기가 참 쉽다. 그리고 또 요즘 방송 수준이 조금 높아져서 시청자층을 각기 다르게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돌싱글즈같이 재혼을 꿈꾸는 분들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골라서 시청하기가 참 좋은 시대예요. 완전 장르로 자리 잡은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장이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리만족으로 연애를 하는 시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현실이기도 해요. 젊은이들이.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대상을 어디서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 남의 것을 보며 행복해하자. 이거는 좀 서글픈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보다는 확실히 좀 혼자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연애를 많이 하면서 그런 사이가 훨씬 좋죠. 보지만 마시고 가서 직접 리얼한 연애도 하십시오. 네. 그렇죠. 남규홍 PD의 권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보는 것보다는 체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이 재밌네요. 연애 프로그램 전문가신데 남규홍 PD는 연애 잘하셨냐? 연애 고수시냐? 아니. 저는 못해요. 저는 그냥 그런 거는 진짜 잘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많은 사람이 볼 거다 해서 만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심리를 그 남녀의 그 연애의 심리를 잘 알아야 연출도 자연스러운 연출도 가능한 거잖아요. 글쎄요. 제가 어쨌든 어떤 장르를 정하고 어떤 주제를 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또 생기면 거기에 맞게. 연출을 하는. 연출을 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만들 뿐이지. 제가 연애 프로그램만 잘하는 건 아니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연애 고수는 아니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저를 보면서도 낯가리시는 것 같고. 그럼 여자 무서워합니다. 고수는 아니신 걸로. 아니신 걸로 오늘 판정이 됐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세요. 그래요. 네. 그 효자촌이라는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남 PD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키워드가 공존 혹은 함께하는 삶 이런 건 것 같다라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조금 거창한 하두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관심이 있을까 해서 그 호기심에서 출발한 거고요. 제 하두는 그냥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보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주로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네. 사람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짝서부터 시작된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 본성은 뭔가 해서 그냥 그 주제를 한번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 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저도 더 깊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것뿐이에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포맷을 쓰고 있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인간의 본성.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인간의 사랑을 어떤 면으로 어떻게 해야지 더 깊숙이 담을 수 있을까 해서 출발한 게 원래 짝이었어요. 재밌네요. 남PD님 시간 조금 되세요? 네. 조금 되세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많아서 한 5분 정도만 더 미니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방송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보고 계십니다. 나는 솔로의 제작 연출 하시는 거죠? 이제는 제작사의 대표이신 거죠? 남규홍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로만 지금 넘어왔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다시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남PD님. 안녕하세요. 남규홍 PD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SNL 우리 PD도 초청을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 안본부장님은 또 프로그램하고 너무 다르신 거예요. 너무 막 수줍하시고 너무 진지하시고 이런 분이 어떻게 SNL 같은 이런 재미있는 프로를 만드실까 재미가 없는 분 같으신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너무 진중하시고 그런데 우리 남PD님도 역시 아니 뭐 이렇게 막 연애 잘하는 스타일의 이런 스타일과는 굉장히 머리가 멀어 보이셔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많죠. 제가. 문제가 좀.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되죠. 문제가 많은데 프로그램은 잘 만듭니다. 프로그램 잘 만드세요. 제가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는지를 아냐면 사실은 제가 TV를 잘 못 봐요. 볼 시간도 없고 TV는 봤다 하면 시사 프로만 챙겨 보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밤에 채널을 막 돌리다가 나는 솔로 아주 초창기 때 1회 때 채널도 되게 뒤였잖아요. 되게 뒤거든요. 케이블에. 뒤를 뒤까지 가게 됐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저는 그때부터 쭉 제가 챙겨보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잘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참 잘 만드세요. 제가 질문하고 이분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짧으셔가지고 제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아니 뭐가 재밌냐면 일반인들이 나온다는 게 재밌어요. 제가 뭐 저보다 한참 어린 분들이 출연자시고 한참까지는 아니겠구나. 어린 분들이 출연자시고 제 얘기가 아닌데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굉장히 멋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몸 좋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연애와 너무 다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면요.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예요. 멋지고 예쁜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은 사실 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와서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뇌이기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분들은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일수록? 잘생기고 멋지고 뭐 막 너무 대단하면 오히려 질려요? 그분들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화장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쨌든 나는 솔로 날아가면 처음에 멋지게 하고 와도 한 2, 3일 있으면 그냥 집에서 있는 모습과 비슷하게 바뀌거든요. 2, 3일만 있어도 그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질면목이 드러나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화려한 사람이 와도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프로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프로다라는 게 정말 맞는 게 뭐냐면 사실 이런 프로면 20대, 30대가 주로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60대, 70대들도 열심히 보세요. 맞아요. 그거 맞죠? 시청률 표 나오면 그렇죠? 골고루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10대서부터 70대? 비슷비슷해요. 진짜요. 제 주변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그건 본다 하는 분들이 60대, 70대에 많이 계세요. 제가 좀 이렇게 중독시키는 여러분들은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중독시키는 노하우는 뭐예요? 어쨌든 프로그램 음식에 비유하면 약간 음식이 진수성찬으로 막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임금님 밥상처럼 차려놓으면. 진수성찬이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매번 임금님 밥상처럼 차려놓으면 먹을 수가 없지만 그냥 어머님 밥상처럼 엄마의 밥상처럼 차려놓으면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와, 이거 되게 엄청난 팁이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소박하되 친근하고 진실되게 만들면 통하게 돼 있다고 봐요. 엄마, 어머니표 밥상 같은 거지? 네, 그렇게 만들면 이게 그냥 멀리 떠나도 다시 생각나고 다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DNA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한 번 이렇게 중독되면 다시 이렇게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외식해서 화려한 반찬들 먹어봤자 계속 먹을 수가 없거든요. 진리죠. 외식을 계속 할 수는 없죠. 네, 그냥 소박한 밥하고 그냥 따끈한 국 기본 반찬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나오는 유사한 연애 프로 후발주자들 쭉 보면 정말 다양한 게 많은데 저건 좀 아닌데 라는 것들도 있어요. 저건 너무 외식이 저건 너무 진수성찬인데 이런 느낌들도 있어요. 아니 그냥 저는 사실 모니터는 하지 않는데요. 기획위도 정도랑 약간 홍보장도만 보면 대충 느낌이 오죠. 저건 아니죠. 마치 제가 수많은 음식점들 이렇게 땡기는 데만 가듯이 그런 걸 굳이 또 찾아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가장 보편타당한 거 내 얘기 같은 거 그리고 접근성도 쉽고 이질감도 없고 뭐 이런 걸 한 번 딱 선보이면 그 알맹이가 괜찮다 싶으면 가장 많은 사람이 찾잖아요. 되게 중요한 연출의 기본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도 연출자 PD니까 그 말씀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30여 개 되는 비슷한 프로그램 중에 저거는 괜찮다 기발하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실명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자세하게 모니터를 못했지만 느낌으로만 저 기획은 괜찮다 싶은 거는 환승연애라든지 체인지 데이지라든지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계획이잖아요. 저는 환승연애는 사실 못 봤는데 저는 그냥 기획 자체가 참 도발적이다 해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커플인데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는 이 커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맞죠. 그거 아니에요? 저도 자세한 거 모르지. 헤어진 커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그 자체가 기획이 좋다 해서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냥 뭐 어떤 소재지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게 소재지향적인 거라면 소재지향적인 거는 좀 특수한 어떤 소재들만 이렇게 해서 추구하는데 저희가 사실 나노솔로가 굉장히 넓어요. 돌싱글즈와 돌싱글들만 이렇게 출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돌싱글도 출연하고 맞아요. 모태솔로도 출연하고 일반 편도 출연하고 얼마든지 유치원 아이들도 출연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이게 프로그램이 그만큼 이렇게 넓다. 스펙트럼이 넓은 프로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냥 사람에서 출발한 프로라서 그래요. 사람 이야기라서 그 사람 이야기이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 이런 거는 뭐 유치원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어르신이든 다이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 본성에 대한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성을 추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럼요. 그거를 굳이 나이를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열어놓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진정성이랑 이런 거랑 맞춰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죠. 일단은 그렇죠. 급한 분들 네. 급한 분들 그래야 빨리 결혼도 하고 아니 심지어 6쌍이 결혼을 했는데 1기에서도 결혼 네. 심지어 결혼하셨던 분 중에 이혼하신 분도 있어요. 네. 이게 진짜 빠르죠. 너무 리얼한 게 세상에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이혼하고 이게 리얼한 세상이잖아요. 빠르죠. 그냥 그걸 다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근데 거기서 만나서 어떻게 또 결혼까지 하지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이 방영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녹화된 시점하고 방영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애 기간이 꽤 긴 거죠. 근데 김혜드북하고 방송 중에 결혼 소식이 들려온 건 굉장히 빠르죠. 3개월 2개월 이 사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소식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들려오고 결혼하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보통은 짝에서는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상 걸렸는데 여긴 굉장히 빠르죠. 아 그럼 왜 그렇게 빨라진 걸까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일단 높아졌고요. 정년기라서 네.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빨리 결정 안 하면 놓쳐요. 그렇게 놓쳐요. 좋은 분들이라서 떠날 수도 있죠. 떠날 수도 있죠. 아니 오디션을 면접을 봐서 신분은 좀 확인하고 이렇게들 다 하잖아요. 이분이 방송에 부적합한 분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좀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진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땐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스탭들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들도 다 실수를 해요. 그 실수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깨지고 나면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프로그램도 뭔가 제가 시행착오를 해서 뭔가 실수를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뭔가 노이즈를 들었을 했어. 그러면 그걸 계기로 저희가 또 보완하고 더 보완을 해서 더 하면 나중에 나중에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목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롱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 탄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데 이 기초공사가 계속 다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실수를 한 것들은 어쨌든 약이 된다. 약으로 삼아서도 보완하고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거나 뭔가 사람들이 지나치게 욕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 그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악플 악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면만 지나치게 부각돼서 사람들의 이미지가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딱한 측면들이 더 많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완벽하게 뭔가를 하지 못했구나 하는 면이지 그분들 잘못은 없어요. 노해숙님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이분은 재미있으시대요. 심리학과 나오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심리 책은 즐겨서 읽긴 읽었어요. 그런데 저야 전혀 멀고 법대 출신이세요? 네네. 법은 더 못하고 심리도 다 못해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다양한 책은 많이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팍 다시 다 자팍박사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계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건 있어요. 재밌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되게 재미있네요. 인터뷰 대화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게 짝도 그렇고 나눈설로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표피적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프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느끼는 바가 큰 프로가 될 수도 있는 게 제가 이게 그냥 가벼운 사랑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해라. 이해하라. 또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봐라. 그래서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한번 내 인생 문제랑 이렇게 한번 대입해보면 이게 단지 그냥 시간 소비하는 프로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이유도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는 게 전 느껴져요. 아 진짜 연출을 아 진짜 섬세하게 했다. 궁금한 게 보니까 이분들이 카메라 고정형 카메라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핸드카메라로 이걸로도 다 촬영을 하는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막 이게 돼요 이렇게 들이대는데 어떻게 저런 자연스러운 얘기를 막 하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하면 금방 적응이 되거든요. 24시간만 따라다니면 그 다음에 신경 안 써요? 아니 뭐 그냥 어느 정도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또 어느 정도 이게 또 시스템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적응이 돼요. 저도 여기 와서는 정말 지금 뭐 라디오 부스 처음 왔는데 이제 적응됐어요. 금방 적응돼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저기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재미있으신 분이네. 처음에는 엄청 무섭잖아요. 그런데 출연자들도 와서 다 이렇게 하는데 수많은 카메라 20대 30대 이렇게 집중해서 20대 30대가 있어요. 거기에 30대까지 있어요. 뭐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이크가 이렇게 이제 보이네요. 6개구나 5개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다 낯설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으면 이제 그걸 즐길 수도 있어요. 재밌네요. 저는 조금 이따 나눗술로 녹화하러 가야 되는데 녹화하러 가기 싫잖아요. 아주 구경하러 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 정자 전우주님이 현정님 출연하고 싶죠. 그러셨는데 제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출연은 못합니다만 재미있는 프로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 본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효자촌도 하고 계시고 마지막 질문 내가 꼭 만들고 싶다는 어떤 꿈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효자촌이요.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인간 본성 시리즈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오욕 칠정이든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면 그것들은 한번 차례대로 그냥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고 큰 욕심은 없어요.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지 저는 피곤하면 시면되는 거고 이러고 있어요. 네. 인간의 지금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나는솔로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상원 PD 백정원 PD 저랑 십 년 짝서부터 계속 손발을 맞춘 피드들이 이미 도사급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 덕에 제가 그냥 무임승치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여기까지 인간의 본성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본성들을 다 건드려보는 담아보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촬영하러 가셔야 되니까 촬영하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균 PD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인간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쇼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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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